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가슴 속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결 4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새 성전에 다시 임지하실 여화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번제단의 규모와 봉헌 예물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길은 40장에서 42장에 걸쳐서 새로 세워진 성전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전하였죠 앞으로 성전에서 진행될 여러 제사들과 그 제사들을 관장할 제사장들에 대한 환상이 이어질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환상들이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실 때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재를 창조하실 때 처음 3일 동안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의 형태와 양식을 갖추어 가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남은 3일 동안 형태를 갖춘 세상에 공호를 채우시는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에스길의 마지막 환상성에서도 40장에서 42장에 걸치면서 성전의 형태를 갖추시더니 이제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날 에스길 10장에서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43장은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는 더디 떠나세요 그 10장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더디 떠나시는데 오늘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이 지극히 짧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공호를 채우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십니다 이제까지 에스겔이 목도한 새롭고 영원한 성전 안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돌아오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언약과 사명을 받은 이야기가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2절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황폐이고 문해졌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빛나게 되는 것을 이 에스겔이 목도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타락해간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에스겔은 새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자 전날 그 발간가에서처럼 심히 두려워하고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던 그 순간에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눈앞에 펼쳐지니까 지난날의 심판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에스겔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중한 공의로 패혁한 이스겔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는 땅이 전쟁과 절망과 혼돈의 아수라장이 되었던 반면에 이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에 회귀하셨을 때는 땅이 안정을 되찾고 빛을 바라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구조의 회복을 넘어서 이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껍데기일 뿐만 아니라 이 껍데기가 빛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로 넣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시지요 생명이 태어남은 영이 임함이며 생명이 죽음은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을지라도 숨을 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루에 세 번 목숨을 걸고 성절을 향해서 기도해야 했을까요? 살아 숨쉬고 있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영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온갖 죄악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의 회복은 외형이 아닙니다 성전인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야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의 삶의 번영은 인생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음이 아닙니다 권위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할 때에 내가 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오늘 다시금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제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음행을 제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에스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죄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인생과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가증한 일로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음으로 인하여서 인생들이 멸망당했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냐고 어떻게 성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안에 영원히 거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음행을 멀리하면 그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것들 사랑하기를 마음속에 제하여 버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할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영원한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 우리 몸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받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행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그 나라는 결코 잃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입술의 모든 말이 공허할지라도 공허한 외침일지라도 주께서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공허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영원함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한 그러니까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음행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영원할 것이라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얻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 그 발간과의 심판이 임할 때에 에스겔처럼 땅바닥의 얼굴을 가리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음란을 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만큼은 우리 안에 음행을 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고 그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이제 에스겔의 환상은 재단의 형상으로 이어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사를 드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맞이하게 두는 공간은 번재단이었습니다 그 번재단 위층의 높이는 내척이며 그 번재단 그 번재의 바닥에는 솟은 뿔이 내시며 바닥에서 솟은 뿔은 원래 선민들에게 모세를 통해 개시된 성막 재단에서도 있었던 것이지요 번재로 드릴 속죄 동물을 태우기 전에 그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재단의 피부든 뿔은 속죄의 권세의 힘을 상징하면서 죄인이 그 뿔을 잡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한기상 1장 50절에 아도니아가 달려가서 이 번재단 뿔을 붙들므로 인해서 저 솔로몬의 칼날을 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번재물의 피부든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또한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 때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매일매일 예배전에 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든 손길을 붙들은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성전 안에서 충만합니다 지금 이 재단의 모양은 그 시대와 모양과 전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성전을 향할 때에 예배 자리 들어올 때에 저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에 살을 하는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재단의 모양이 사방으로 네모받듯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은청은 견고하고 완전하며 사방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금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요 오늘 본문 17절을 말미에 보면 번재단의 층계가 동쪽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의 서편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성전 동쪽은 이방인들의 바깥 그리고 또 바깥 세상을 향한 문이 그쪽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청이 그 은청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 이 은혜와 영광 속죄 은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전을 향하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과 이 예배를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즐겁게 받으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금 회복됨을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 예배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며 이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껍데기 같은 인생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 열려진 재단과 같이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껍데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금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 믿사오니 속죄함의 은혜가 이 예배자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성전을 향하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모든 소망과 희망을 갖고 이 성전에 올랐던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에도 그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